1. 커피랑 토스트랑 여기는 저희 차를 판매하는 판매장점 찻집입니다. 지금도 저희는 봉사 중입니다. 아, 많으시네요. 저 맞죠? 아, 그래 너는 오늘부터 예쁘대. 아, 그래 너는 이제 다 오고요. 아, 먹었어요. 자, 선생님 여기 이쪽이 내일 아침에 신세가실 안이 나오니까 아침은 또 생기고 또 또 생기고 아, 지금 이제 회의 자고해서 지금 지금 다 테이블가 일어나고요. 지금 한 번만 하고 자, 전에 보면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신비를 지금 목숨님이 만들어서 앉아서 보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사진 많이 찍으세요 이 어린 작설 특히 이렇게 껴족한 속에 참 이 참새의 혓바닥을 닮았다 해서 작설 작설 내일 아침에 진짜 만약 일찍 일어날 수 있으면 일단 아침 일출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열었 여기에서 전 동쪽이거든요 만약 일출하신다면 가운데 여기 차밭 산책로 가시면 소나무 이렇게 차밭이 나와요 뒤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바로 우리 아버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번 집이 더욱더 좋은 경험이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